여러분 혹시 언어능력평가를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인외국어 시험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럼 그런 시험들은 예전 시험과 최근 시험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한국어 시험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말하기 시험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토픽 시험이 옛날에는 쓰기, 듣기, 읽기 시험만 있었고 말하기 시험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은 말하기 시험이 생겼고 그리고 말하기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옛날에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시험 문제 중에서 영어 발음기호를 맞게 선택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학창시절에 발음기호가 쓰여 있고 그 영어 발음기호를 찾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 발음기호를 찾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어를 평가하는 방식들이 옛날과 달라지는 걸까요? 그것은 언어 능력 평가도 역사적인 변천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수직선을 보시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시대마다 언어 능력 평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언제일까요? 1950년대 초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무슨 시기였을까?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를 봤더니 재미있어요. 과학 이전의 시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는 비과학적인 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 평가를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1950년, 1960년대까지는 그때부터 언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심리측정 그리고 구조주의 이렇게 불러요. 심리측정 및 구조주의 시기. 그 시기가 1950년대와 1960년대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그때는 이렇게 이름 불러요. 심리언어악 및 사회언어악적 시기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후는 가장 최근이죠. 이름이 의사소통적 시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만 보니까 뭔가 변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변화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시기별로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과학 이전의 시기. 제가 아까 과학 이전의 시기가 비과학적인 시기라고 이야기했고 1950년대 이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950년대 이전이면 그러면 언제부터이냐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때부터 보냐면 이 언어 학습에 대한 인식, 이 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 그런 것들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평가한다는 것은 결국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이때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모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제2외국어에 대한 언어인 것 제2언어에 대한 그런 학습이 일어날 때 어떻게 언어를 인식했냐.